한 번 실패를 하면 선수가 승리 소감! 와, 나 진짜 너무 행복해요 아니, 저 미스 너무 많이 했는데 언니들 옆에서 카파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또는 스킨이 먹으면 안 된다, 쭉 밀어라 이런 간단한 원포인트 레슨을 해드립니다 많은 가슴 줘도 좋은데 뭔가 조금 부담스럽게 꼭 이겨서 될 수 없다 진짜! 진짜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.